아 근데 제가 먼저 죽겠네 알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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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잘 가셨네 어차피 딴 애들이 안 하지 그렇네 어 아 뭐야 이씨 아잇 아잇 갑자기 저기로 가네 어어 아 반겠네 뷔 뷔 뷔 뷔 개판도 이러면 개판이 없네 개판도 이러면 상개판이 없네 근데 성쾌 상대 쓰네 이거처럼 일단 저쪽은 럭스가 1킬을 먹었고 우리는 루시안이 가렌 먹어서 이 가렌이 쉔을 좀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 새키는 반응도 안하네 근데 어차피 블라디라서 이거 뭐 힘든거 아니야? 아.. 쉔한테 처벌리네 가렌 허람이 뭐였어? 실수에서 되어오는 걸지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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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밤이 아니다. 아.. 가리 진짜 모감한 새끼다. 아 이 새끼 평타 캔슬이나 지뢰하고 있어. 모감 새끼가 지금. 아 진짜 가리. 이리 와. 와 이 포 끌었는데도 지면 어떻게 해야 돼. 아 이 포 끌었는데도 이 포가 더 센 가루시였나. 이 포 끌었는데도 지면 어떻게 해야 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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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람새끼가 아니다. 나도 사람이 아니다. . 아 진짜 지대를 가네. 바톤도 사람이 아니다. 지금 사람이 지대를 가면 어쩌게 있다는 거야. 왜 말이야. 쟤 속. 럭스 속박 다 맞고. Q 다 맞고 이라니까. 이길 수가 있. 으흠 아 근데 제가 먼저 죽겠네 내가 진짜 죽었네 결국 우아 그럼 후폐를 하지 차라리 그냥 미니언은 그치 호텔이 아니고 표장을 W로 피하기만 했어도 모다 새X 다 또 죽었다 가리안에 2킬로 먹으면 뭐하는거야? 네? 가리안에 2킬로 먹으면 뭐하는거야? 저거 윤베에서 2킬로 먹은건데 끊은거야 그래도 끊어서 1킬로 먹었다 나이스 그 형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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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? 이제 루시아니까 밀어 지금 밀어 밀어 루시아 밀고 형 한 대 치면 되겠다 여기 땄네 아 있어 여기 내가 먼저 들어가 형 형 먼저 침대 뭐 침대 빼 빼 빼 빼 아 못잡았네 생이라서 아 저 타기전에 죽였으면 됐는데 저거 들어오기전에 딜이 조금 부족했네 아 아 아 아 오는데 아이고 오는데 못봤어 망했다 이거 더 죽었다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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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무리다 한 번 더 들어간게 좀 아쉬웠어 아 저 힐 없는 줄 알았는데 힐도 있구만 아까 힐 안쓰면 없는 줄 알았어 아까 힐 안쓰면 없는 줄 알았어 아 어 뭐야 그럼 뭐 내 잘못을 하네 제가 모빙이 좋았나 위로 가는 척 감자 다시 밑으로 가네 맞아요? 확실해? 응 모빙이 되게 좋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블라디 뭐라는데 이거 쟤드 피나 빗맞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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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ㄷㄷ 야 랭가도. 야 뭐해? 미드 왜 안 맞고. 하.. 이 싸이코 새끼인 거야 이거? 야 미드 안 맞고 뭐해? 바텀에서. 아. 아. 졸라지 왜 미드에 먹었죠? 체대가 안 되나? 아. 아. 싸이코. 갈 데가 없어. 아. 타러 가야 되는데. 그니까. 인베리 2킬 먹고도. 앞두르는 날. 참노답이다. 일단 잡았다. 나이스. 아 근데 재 좋았어. 씨. 제드가 문제네. 블라디가 문제네. 블라디가 압박을 당하니까. 제드가 그냥 막. 아니 블라디가 압박을 못해 못해. 그니까. 아니 그냥. 미디엄만 그래. 블라디가 그거 좋잖아. 라인 미넴 그거 좋잖아. 그니까 라인 못 밀어. 라인 못 밀어. 저장 안 좋고. 라인 못 밀어. 라인 못 밀어. 뱅. 플라이도 또 죽었어? 응 응 스트레스 오지금 라이너들이 못할 수 밖에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애가 한 명이라도 있길 바라는데 있지를 않네요 헐 밧던 말은 뭐야 미포 큐 한 대 맞고 지금 루시안 힙 안 됐어 지금 그래프야 그래 아이고 나이스 이제 밀러 갑옷 오케이 잡자 잡자 나이스 잡자 잡자 나이스 나이스 정 제드가 나왔네 아 근데 소방 가면 제드는 제가 원컴 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퍼러 피하니깐 퍼러 원컴 나도 원컴 나이스 근데 니가 한방에 못 죽이면 궁이 일단 너한테 날라가는 순간 그냥 궁을 공진으로 피하면 이기고 그 궁을 그 궁에 아 또 죽었네 아 곤란해 왜 저러는 거야 아 이거 침대 침대끼나 미침대끼나 파톤 가야되는데 그쵸 파톤 가야되는데 그쵸 와드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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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짜 얘 뭐하냐 가래나 아 가래는 똑같지 못하네 아 됐다 아 아 아 쟤 적당히 좀 빼지않아 아 미드에 미드 쟤도 땡겨줍니까? 아무나 아무나 하나 땡기면 되는데 땡겨주나? 아이고 아이고 여기있다 됐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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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겼잖아 아이고 안됐다 아 믿을걸 믿을걸 물어 아까 낚시한거야 아 아이고 아 아 잡았어야 돼 좀 끝났어 믿으라 더 빨리 밀어야 돼 나이스 와 이걸 못 안다 이거? 됐다 잡았다 아 진짜 진짜 졸라지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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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죽었다 아 짜증 가렌? 근데 왜 속박이 걸려가지고 아 이끌어졌는데 아 아 막아 막아 아 답이 없어 가렌이키랑 아 아 아 뭐하냐 얘는 아 아 한 명이라도 좀 정상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답이 없다 애들이 비켜야 되지 어? 비켜야 되지 이게 거의 가렌은 후반가봐 아 후반부터 존재감은 없는데 무슨 후반부터 이겼어 아 아니 왜 이킬다는 거잖아 왜 아 아 아 아 형 답이 없다 이거네 라인도 니가 밀 때가 아니야 진연패가 눈앞해 보이는데 사이드라인 무조건 그냥 다 밀어야겠다 무조건 그냥 다 밀어야겠다 사이드라인 아 아 유시아나 쳐서 레드 먹고 있어 지금 아 라인을 빌지 아 아 아 레드 먹고 바로 1층만 해줄게 아 또 살려주기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아 지금 어떡하지 당겨 당겨 어 지금 나만 나만 딜이 있네 일단 블라디도 이제 지금 어느정도 딜이 나올 것 같긴 해 딜 안 나와요 저거 일단 지금 덥 다 또 또 또 또 용 용목자 뭐해 욕심해다 이새끼야 욕심해 아 미포 땡겼어 아 미포 땡겼는데 저걸 못 잡네 저걸 못 잡네 나이스 잡아줬네 아이 거짓같은거 이거 원대에 없다 우리? 이건 원킬이죠 아니 왜 저러가 아 아 아니 원대 왜 절로가 랭던데 아 진짜 개누답이네 이걸 지네 아 미포 땡기고 시작했는데 이걸 지네 네? 미포를 땡기고 시작했는데 졌네 미포는 모딜이야 모딜 아 아이 미치겠네 랭가가 나한테 그냥 들어오면 뭐 나도 오실거면 또 노딜이야? 아 랭가를 땡기야겠나 랭가 아 아 아 아 아 제드 또 제드한테 아 아 아니 쉔 진짜 개빡치는게 전멸도 바라내버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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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봐줬겠다 봐줬겠어 이런식으로 잘라야돼 나이스 뭐해 나이스 뭐해 밀게 낫지 않아 낫지 않아서 펜 bias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더 못할 수 있나 제가? 가렛? 가렛 뭐하는 거야? 진짜 짜증나 짜증나 왜 찍는 거야 봤던 봤던 왜 찍는데 이 ㅅㄹ 휘앙도 왜 찍어 이야 근데 바론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쟤네들 빈포가 없어서 바론은 걸걸? 바론 바론 아냐아냐 바론은 바론은 아 쟤 바론 아니에요 블루 같다니 이제 갔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 원딜이 없어가지고 쟤네들도 압박이 좀 있을 거라고 랭가가 세요 랭가 하아 너무 후 뒤 돌리는데 하아 쟤 쟤네들 쳐주고 있으니까 루시안이 킬 많이 봐갖고 루시안이 좀 힘을 내줘야 돼 킬 많이 먹었다고? 쟤 킬 먹었어요 쟤 쟤다 막타자네 막타 쟤 쟤 쟤 쟤 쟤 쟤 랭가 없나 랭가 어디 와도 돼요?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아 그걸 땡기면 안 돼 안 돼 앞 앞으로 들어가면 어떡해 어떻게 저거 아 이야 일하면 그래도 이득이네 2 대 1이니까 이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오 쟤도 알기로 안 해 아 아 너무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못먹을 에스Q 아 생겨서 이거 당겨져 있는데 아아 아니 뭐해 그냥 루시안이 대단히 그냥 죽었어 굼도, 굼막이든 곳도 하여 나 뭐하는데?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아.. 하톤 막아야지 뭐하냐.. 하아.. 또 죽었어.. 아.. 왜 이래 얘들아.. 하아.. 왜 이래 얘들아.. 아.. 동미니언도 있대요 아 뭐해 빼.. 아.. 입법 좀 해봐라..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.. 지금 이 타임 노려야 되는데.. 미포 지금.. 풀 없는 일대.. 두꺼풀이 없어.. 미포.. 미포랑 레드.. 오케이.. 이거 뭐야야.. 뭐 띵기 띵기 만들까.. 아 이거 레드 못 들어간다 이거.. 레드 들어가고 싶은데.. 레드 들어가고 싶은데.. 망했다.. Middle East WHAT 뭐 사과야? 아니.. 아아.. 로가 나와준다.. 그냥 레드.. 레드 빼야.. 왜.. 선탈 골드.. 가렸도 없는데 나이스 나이스! 잘했다 진짜 잘했어 하나 또 누구지? 랭가지 랭가지 뛰면 죽는데 왜? 같이 미는게 낫지 않네 아 근데 제드 나온다 랭가가 랭가가가 랭가가가 가만가자 빨리 차려 빨리 빨리 랭가 랭가가 랭가 세 랭 2 랭 나이스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